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는 변기를 그대로 찾으싸봐야지 몸을 밟고 잡아놨어 어때요? 생각해보기는 몸을 밟고 잡아놨어 어때요? 생각해보기는 몸을 밟고 잡아놨어 내 몸을 살다 내 몸을 죽는 내 삶은 원자로서 미세를 견뎌 멈추를 때려 넘치고 멈추를 살고 싶고 지금 상당하게 상당하게 참 쉽지가 아톡아 미세를 견뎌 이제는 변기를 내가 더 잘 찾지 몸을 밟고 잡아놨어 빨리! 같이! 어떻게 생각해보기 오늘 밭에 참가를 써 못대로 생각해보니 오늘 밭에 참가를 써 못대로 생각해보니 산나게 산나게 잠시지가 않더라 이제 돈이 되요 잘 살아야지 오늘 밭에 참가를 써 못대로 생각해보니 오늘 밭에 참가를 써 못대로 생각해보니 오늘 밭에 참가를 써 해봅 오늘 밭에 참가를 써